그럼 소위가 낮아지 이거 discernS 올라가? 올라가? 에밤 한 것 같은데 올라가? 올라가? 올라가..! 이걸...! 우아아아아아악 우우 수 impe 후우 후우 후회회회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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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깨부가 가는거야 까막님 거기 책상 뒤집어진데 거기 뒤에 리전있어요 나이스 까막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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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실 마스트 마에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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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패드 인거 같은데? 깰 수 있음 그거 쓸거니 나와 인마 나와 나와 왜 안둔 뭐한게? 저거는 맞는데 너 가만히 있어 스포킥 x3 제발 그냥 W 누르지마 아 뭐야 응? 2필이라니까 아니 이거 야외에서 보이는 그게 아니네? 내가 W 누르지 말라 했지 제발 그냥 W 누르지 마 야 언제까지 안 눌러 이제 갈대가 됐겠지 하고 갔는데 딱 맞은거야 아 2 1 아이아이 나간지 아 큰 UK 얘기하지말라고 진짜 죽는다고 계속 фильм 찍을게 아하핳핳하랭 나이스 아 뭐야 신문하러 왔다 싶만한다라 저한테 진짜 안돼 나이스 방패 들어왔어 오리지 백업 좀 백업 레전드 나이스 레전드 오리지 나이스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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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들어왔어요 지구와 출입구 오른쪽 있다 방패 잡은데 거기 왼쪽 있어 레전드 정문을 수납 보내지 않았어?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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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령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흥분했어 말이 듣지않어 창문 창문 어어어 장존친 걍총이 왜 장전이 다 안돼있어 자백이 무슨 뽕빵거처럼 흥분상태 유지했어야 했는데 풀렸잖아 아니야 그래서 죽은거야 흥분상태 유지했으면 창문 뛰어나가서 클레모 받고 죽어버리지 그냥 말보단 행동이지 우리도 이제 조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어 아직 내가 안 된 거 같긴 이기면은 조합을 안 맞춰도 되는데 못 이기면은 예거 정도는 해야 되는데 1, 3, 4 예거 아니 자네야 그렇게 똥케 하자고 좋은 총 예거를 하라고 아니 예거 총 얼마나 좋아 나이풀에 데메지 소스에 반동떡써 이거 로테 뚫어야 되잖아 그런 좋은 총은 로테 안 뚫어? 나를 약하게 만든다 누구이시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저 화면보면 남쪽에 있는데 저기쪽으로 엔티만 잘하면 이겨 알았어 아니 엔티가 그 말아 입장은 아니지 않아 지금 거의 맨파 지금 하나씩 레전드 찍는데 솔직히 나 밥 까뱉다 예거할 사람 없어? 예거 내가 할게 아니 예거할 사람 없어 하지마 아니 아니 누구한테 미루는거 하든지 1등이야 1등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트윈이 왜 눈치 줘 근데 팀한테 쩐두 아니 왜 안봐 아 아 아니 왜 안봐도 돼 아 아니 야 우리 팀 갑자기 놈이 왜케 받아줬어 자신감 부탁하든 흐흐흐흐흫 야 그럴라고 나 예거시키는거냐 지금?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야 엔티 뭐하고 있는줄 알아? 한번 문 앞에가서 그 SMG로 그 래피를 딸라고 막 와리가리치고 있다니까 아 아니 그리고 야 엠티 내가 못볼줄 알아 옆에서 다 보이거든 지금 이사하고 하는거 진짜 아니 등직하지가 않아 막 코코머리 자꾸 등 뒤에 방패를 매고있어 그런거를 못보다니 에바잖아 아니 에이에 아무도 없었어? 클래쉬 야 하지마 샘 그냥 그러면 더 하고싶잖아 짜증말라고 짜증말라고 했잖아요 야 그쪽만 앞도가 천천히 천천히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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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자 밑에 보이자 밑에 보이자 어 그지 야 야 오 까만 그 죽여 불빛 죽여버려 그냥 아 뭐야 내비 내 자리 내 자리 비지해 비지 불빛은 아군이야 비지해 ㅈㄴ 찍어 아 까만 품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불빛죽여는 누가 말하는거야 Dawid는 올 상자들 나 믿으면 아니 잠시만 어차피 지금 불빛죽이면 재밌잖아 ор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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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하인데... 아마 를 뭐야? 로백 짤라 먹자. 치리에 은근 트롤인데 맨날 얘가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한다고 막 그래놓고는 막상 pace 하는 거 보면 잠깐만 피크하면서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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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라고? 어? 어 이거 생활이야 어 이거를.. 아마로가? 아마로가? 큰타배 드로 하나 느껴주세요 큰타배 우리가 방어인데 굳이 미라밴을 해? 굳이 밴 안해도 되긴 한데 쓸.. 쓰겠죠 쓰겠지? 아니 뭐 여기는 위치 뻔하니까 뭐지? 미라 아무도 안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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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달 뭐 한달 내가 픽한건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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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안다요 크랩도 안 맞으나? 크랩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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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름 모름 그런거 시키면 안돼 그냥 들어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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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혀야돼 오마이갓 아 나가네 어 카치 아 뭐야 아니 퓨즈를 이렇게 막았다고? 저 미래친게 우리팀 있는데? 하아 야 뭐하냐 야 그거 퓨즈야 아 아 아 아 해지러 아 아니 얘 아이언노트야 아 하 하 하 하 와우 미션 페일드 오 크랩도 트랩도어 아무도 안 먹어 나서 어 뭐야? 뭐야? 거기 아님 어 아 여기 어떻게 막